앵두굽의 모습을 좀 더 선명하게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저거는 고양이 눈알이라고 까만거는 고양이 눈알인데 그 안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체죠 골들이 보이고 있어요 황금알인 앵두굽의 모습을 10년만에 촬영하는 건데 좀 더 고배율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죽은 사체 인데요 이거는 응애 종류 중의 하나일 겁니다 다리가 다 떨어져 있어요 앵두굽의 모습에서 금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모습들을 확인 Projekt 불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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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인트를 차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심도가 아시다시피 현미경의 높이 심도가 작을수록 더 정밀하게 작아지기 때문에 금방 가보죠 이동식 현미경이라 마이크로 단위로 레벨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 눈금자는 마이크로 단위의 눈금자입니다 즉 나누를 보고 있는 거죠 와 실타래가 그대로 보이죠 즉 전자기장 유도코일 여기서 금이 모아진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와 이게 뭘까 우리 지문같은 아주 미세한 파장이 있죠 자동적으로 전자기장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쪽에 자기장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이 되죠 전기장도 마찬가지일 테니까 이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자 그럼 또 다른 앵두검을 볼까요 하도 많으니까 이쪽도 먹을까요 죽은 사체랑 이거는 실제 미생물체에 다리가 뜯어져 있는 모습 보이죠 응애 종류라고도 하는데 실제 응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아주 여러가지 각도로 지금 골이 깨져 있는데요 오른쪽의 녀석도 지금 금벌레 금을 모아주는 벌레 중에 한 녀석입니다 여기 있는 고양이 누나인데 참 이 앵두검 속에 또 기생하는 고양이 누나에 또 벌레가 있어요 신기하죠 두 녀석은 지금 살아있다고 봐야 됩니다 엄청난 생명력이 강한 녀석이죠 이것도 고양이 누나에 고양이 누나 이에요 제가 고양이 누나 이라고 부른 이유는 까만 게 가운데 눈알처럼 딱 띠를 이루고 있어서 어느날 고양이 누나 를 불렀어요 네 어허허 이건 긴 게 뭐가 하나 있네 긴 게 하나 특이한 긴 줄이 하나 딱 있는데 아 아 다리는 아닌데 얘는 다리는 아니고 그냥 실타래일 수도 있으니까 색깔이 좀 다르네 색깔이 좀 특이하네 이야 이야 여기 보시면 10년 만에 앵두검은 지금 표본을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인첼라틴처럼 다 앵두검 아래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10년이 넘은데도 저 모습 그대로 있는 광물질이죠 생물체는 아닌 특이한 광물질 이제 금이 모아지는 형성되는 그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야 오 와 포인터 오 와 유도 코일이 더 정확하게 보여주네요 이야 멋있다 왼쪽은 삼각형 형태가 있으니까 다이아몬드처럼 왼쪽이 이렇게 삼각형으로 깨져 있단 말이에요 저게 다이아몬드 구조인데 와 진짜 이 모습은 진짜 와 놀랍다 야 옆에는 이제 여기 자 옆에 이제 덩어리로 와 모여 있죠 아 이거는 고양이 눈알 제법 많네요 한 10마리 넘는데요 서로 뭉쳐있네요 이 긴근은 뭐죠 다리 보다는 좀 다리치곤 좀 긴데 근육속 다리치곤 제법 긴데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굿 오 이 부분이야 진짜 와 멋있다 와